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방금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에 외국 순방을 나가야 합니다. 그때 김건희 여사도 동참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같이 가지 않는다, 불참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이 오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전화를 곧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많이 했죠.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윤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휴대폰, 이걸 계속 사용해왔다. 검찰 시절부터 사용했던 이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이걸 바꾸겠다, 방법이 없다. 이게 계속 윤 대통령의 휴대폰,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만큼 이걸 모두 교체를 하고 앞으로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이런 접촉, 소통 이것에 따르겠다. 개인적인 것은 거의 자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번 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가는 것, 이런 부분들, G20 정상회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또 이 영부인들의 행사도 잡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김건희 여사는 불참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교상, 국익상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해서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11월 외국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휴대전화도 모두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제가 자꾸 웃음이 나오는 것이 참 웃을 일은 아니죠. 국정에 관한 일인데, 윤 대통령이 워낙 오늘 140분에 걸친 기자회견에서 워낙 평소의 스타일대로 소탈하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부부간의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미쳤나 이런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밤에 자기가 깨보니까,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밤새 휴대폰에 답장을 해주고 있더라. 몇 천 개씩 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자에 대해서 당시에 윤석열 후보 당선인 때 이 문자에 대해서 답장을 해주고 있더라. 문자 답장을. 그래서 미쳤나? 잠 안 자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웃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겠다. 이 대통령의 어떤 업보 같은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것.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호의를 갖고 하더라도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왜곡이 된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치권에 개입하는 모습, 여러 가지로 이걸 활용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 사, 칼같이 자를 수밖에 없고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적 쇄신 작업입니다. 이미 인적 쇄신 작업에 오늘 윤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다시피 인적 쇄신 작업을 착수했다. 개각 경우에는 예산안 심사 일정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대통령실은 뭐 그때그때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쇄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놓고 반응들이 엇갈립니다. 먼저 제가 가장 관심이 큰 것은 송은재TV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회원분들입니다. 한동안 제가 한동훈과 친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이 구독을 취소하고 나가셨습니다. 근데 또 오늘은 이게 윤 대통령과 친하다 해서 또 여러분들이 불평을 하십니다. 저는 뭐 두려운 것이 지금 현재 가장 두려운 것은 호랑이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실도 아니고 뭐 여야 당대표 뭐 정치 중진들도 아닙니다. 뭐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송은재TV의 시청자분들입니다. 구독을 취소하시거나 또 회원을 취소하시거나 이런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저한테 불평도 하셔야 되니까 뭐 윤 대통령, 친윤이냐 또 친한이냐 그때마다 불평도 하셔야 되니까 구독, 회원은 그대로 두시고 불평을 하시면 어떨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전당대회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들어오시고 또 나가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듭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소탈하다, 제가 명료한 부분은 있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최소한 지키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윤 대통령의 그 지적은 명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대감을 가져보자. 또 이렇게 후속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을 하겠다. 휴대폰 다 바꾸겠다. 김건희 여사, 이번 해외 순방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윤 대통령의 쇄신작업이 계속될 겁니다. 지금 이재명과 조국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 안하니만 못했다, 끌어내려야 한다, 탄핵해야 한다, 국민들의 더 감정만 자극했다 이렇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속 시원하게 모든 부분을 국민 눈높이에 다 맞추지는 못했지만 이걸 가지고 그렇게 비난할 내용은 아니다. 그건 뭐 역시 정략적인 것이고 아마 이재명은 좀 고민이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놓고 자기가 비난을 쏟아내고 이걸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가져가고 싶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가져가고 싶었는데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재명은 시간을 굉장히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방탄 또 여러 가지 다른 잔궤를 내게 될 겁니다. 문제는 국민의 힘입니다. 친윤, 친한 해서 지금 보도에 친윤들은 솔직하고 담백하게 진솔하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많은 것을 밝혔다.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친한에서 안하니만 못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뭐 이런 반응들을 내고 있습니다. 친한 의원은 누굽니까? 지금은 입조심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한동훈 대표는 현재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변인은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 상당히 많은 의혹에 대해서 밝혔다. 뭐 이런 내용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친한이 누군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냥 한동훈 대표가 정리하면 됩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 부분을 사실은 적절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수위였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초의원회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했습니다. 위증교사, 위증교사가 이재명이 또 무죄라고 하면서 자기 진술서까지 냈는데 그건 자인하는 것이다. 정말 무식한 태도다. 위증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위증교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이미 다 소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증교사를 해서 혐의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직격탄을 날린 것이죠. 또 서울중앙지검, 지금 김용의 대선 자금 받은 부분 이 김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변호사들과 의논하는 거기에 이재명이 보낸 문자 이재명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재명이 거기에 김용 대선 자금에 개입을 해서 대선 자금 검찰 수사 지금 재판 실형을 받았죠. 1심에서 이재명이 개입해서 위증교사 한 부분 그 혐의를 포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잘 지적을 했는데 정치를 하다 보면 싸우지 않아도 될 장면에서 싸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정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개인적, 감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럴 때도 또 참고 싸우지 않고 손을 잡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흐름입니다. 흐름 이게 정치에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을 놓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눈높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흔쾌히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쇄신작업을 지켜보겠다 또 당에서 지원하겠다 최대한 함께하겠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어제까지 싸웠다면 지금은 싸울 때는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흡족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불만을 터뜨릴 정도의 그런 수위는 아니었다 라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뭐 지난 일부에서 또 언론에 대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는데 언론이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 2조 심판입니다. 이재명의 이제는 두 가지 재판에 집중할 때입니다. 당정 갈등도 있어야 하고 당정 화합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당정 화합으로 갈 때다. 왜냐하면 또 갈등을 만약 일으켜도 지금은 이재명 재판과의 사이에 윤 대통령이 또 다른 조처를 내놓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외국을 또 순방을 가야 됩니다. 일단 윤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 이 수위를 갖고 당정 일체로 이재명 저 두 가지 재판 저기에 대응한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의 위중교사 직격탄을 날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타이밍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스피드 있죠. 또 총명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오랜 경험에서 생기는 이 완급의 조절 이 흐름의 조절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때로는 서툰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은 속도를 늦출 때다. 지금은 당정 원팀으로 조화로 가져갈 때다. 그리고 다시 또 윤석열 정부의 쇄신을 지켜보고 지원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갈등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상당히 민주당 이재명 조국 등은 구속시켜야죠. 좋은 의미로 싸울 대상은 아니죠. 저는 제압해야 될 그런 상대일 뿐이죠. 당정 간에는 좋은 의미로 싸움도 있고 화해도 하고 이렇게 조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당정 일체로 갈 시간이다. 윤 대통령이 140분 동안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사과해야 될 부분 사과를 한 10번 정도 입에 담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국민들에게 사실상 처음으로 허리를 숙여서 사과를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의 이 사과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어쨌든 10번 이상 사과를 입에 담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 부분은 진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부산일보의 박스코 기자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또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맞죠. 사과할 때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민망해하는 표정 참 구체적으로 민망한 부분도 있고 또 김건희 여사가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두 자기 책임이고 사과를 한다라는 걸로 이제는 넘어갈 때가 아닌가 다시 또 당정 갈등의 시기가 올 겁니다. 지금은 당정 화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송재TV 회원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남아 계셔서 언제나 이렇게 비판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 물론 시청자분들이 강력하게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은 구독을 취소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 방식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변동이 생기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